이 피카사는 사진을 편집하는 아주 강력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진을 좀 더 화사하게 보인다거나 사진에 어떤 특수한 효과를 줘서 여러분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에 적합한 느낌을 부여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하고 강력하면서도 단순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사진을 어떻게 편집하는지를 한번 볼까요? 여기 있는 잠자리 사진이 있죠? 여기다 마우스 포인트를 올려놓고요. 왼쪽 버튼을 더블클릭합니다. 두 번 빠르게 누르면 되죠? 그럼 이렇게 생긴 화면이 나와요. 이 화면에서 이거는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 사진이고요.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은 이 사진을 제어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 이렇게 탭들이 있는데요. 이 각각의 탭들이 여러 가지 효과들 또는 편집하는 기술들 기술들이 이렇게 비슷비슷한 기능들 별로 분류해놓은 게 이 위에 있는 탭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게 가장 많이 사용되고 중요한 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걸 선택한 다음에 제가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리는 기능은 바로 이겁니다.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I'm feeling lucky라고 써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기분 좋은 느낌?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편집하는 행위는 굉장히 복잡한 행위이겠죠. 여러 가지 효과들을 줄 테니까요. 그런데 여기 I'm feeling lucky라고 하는 기분 좋은 느낌이라고 하는 이 기능을 클릭하면 이 피카사라는 프로그램이 인공지능으로 판단을 해서 이 사진에게 가장 적합한 이 사진이 가장 보기 좋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사실 여러분의 의지가 많이 개입되지 않기 때문에 운빨이죠. 한번 클릭해볼까요? 조금 사진이 바뀌었는데 지금 동영상의 특성상 잘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직접 이 기능을 한번 사용을 해보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거는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사진을 찍었는데 좀 어둡다거나 아니면 너무 밝다거나 이럴 때 이걸 누르면 자동으로 이 색상이나 어떤 조도나 이런 것들을 조정해줍니다. 아주 좋은 기능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I'm feeling lucky 취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방금 여러분이 실행했던 효과를 취소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 보시면 자르기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잠자리를 조금 더 확대해서 잠자리만 나오게 사진을 만들고 싶다. 그런 경우에 자르기를 선택한 다음에 이 밑에 보시면 이 프로그램이 추천해주는 이 자르는 방법들인데요.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돼요. 이걸 저는 클릭하고요. 그럼 이렇게 지난 영역과 흐린 영역이 나타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적용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클릭하는 순간에 흐린 부분은 날라가고 지난 부분만 남게 됩니다. 만약에 이 지난 부분을 여러분이 변경하고 싶으면 이렇게 마우스 포인트를 움직이시면 지난 부분만 이렇게 나타나죠. 그 다음에 적용 버튼을 누르시고 라이브러리로 돌아가기 버튼을 누르시면 아까보다 잠자리, 방금 제가 잘랐던 만큼의 크기로 사진이 나타나죠. 제가 다른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피카사는 여러분이 편집을 한다고 바로 이 사진을 수정하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이 저장 버튼을 누른 다음에 수정이 되는 거예요. 다시 사진으로 들어가서 이번에는 좀 다른 사진을 볼까요? 이 위에 보시면 다른 사진을 선택할 수 있어요. 클릭하면 클릭한 사진이 이렇게 나타나죠. 그럼 제가 이 사진을 또 편집을 해볼까요? 이번에는 이 사진에다가 글자를 입력해볼게요. 여기 텍스트라고 적혀있는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수정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글꼬를 여러분이 지정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한글을 쓰신다면 여기 있는 글꼬들을 바꿔보시면서 여러분에게 적당한 글꼬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저는 맑은 고딩이라고 하는 글꼬를 선택을 할게요. 그 다음에 글씨의 크기를 지정을 하고요. 그리고 글씨의 스타일. 이건 굵게, 이건 기울기, 이건 밑줄, 이건 정렬이고요. 그리고 글씨의 색깔을 바꿀 수도 있겠죠. 이렇게 색깔을 흰색으로 해볼까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움직여 보면 오른쪽에 이 글씨가 실제로 어떻게 표시될 건지를 미리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글씨들이 두껍게 표시가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투명도는 글씨를 좀 투명하게 만드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설정을 다 한 다음에 적당한 위치에다 마우스 포인트 올려놓고 왼쪽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껌뻑껌뻑하죠. 이런 걸 커서라고 하는데요. 여기다가 입력하면 되는데 예를 들면 여기가 보라카이에요. 보라카이라고 입력하면 보라카이가 입력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글씨의 위치를 바꾸고 싶으면 여기 있는 이 글씨를 글씨에다 마우스 포인트 올려놓고 왼쪽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나와요. 그러면 마우스 포인트를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십자가 모양으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 상태에서 마우스 포인트 왼쪽 버튼을 누르고 마우스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글씨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무지개 밑으로 갖다 놓고요. 왼쪽 버튼을 누르고 있었던 손가락을 떼면 이제 그쪽으로 글씨가 이동을 한 거고요. 만약에 글씨를 기울기를 바꾸고 싶다. 그럼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글씨가 무지개 위에 이렇게 나타나죠. 그리고 글씨를 더 키우고 싶으면 여기 있는 이 빨간색 이 원에다가 마우스 포인트를 놓고요.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시면 보시는 것처럼 글씨가 커집니다. 여러분들 이거보다 더 이쁘게 글씨를 잘 꾸미시면 되겠죠. 다 한 다음에는 여기 있는 적용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 있는 이 글씨가 실제로 사진에 박히는 거고요. 그리고 라이브러리로 돌아가면 보시는 것처럼 이 사진에 보라카이라고 하는 문자가 입력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저장 버튼을 누르셔야지 실제로 저장이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볼 거는 이 사진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조금 수정을 했어요 방금. 이 사진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물론 사람이 사진을 찍다 보면 수평을 맞추기가 되게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사용하는 기능인데요. 직선화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걸로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격자가 생겨요. 이렇게 이 격자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이 여기 있는 이 동그란 이 막대기 있죠. 마우스 포인트 올려놓고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움직여 보시면 화면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격자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수평을 맞춘 다음에 이 정도면 수평인가요? 그리고 마우스 포인트를 놓으신 다음에 적용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수평이 맞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직선화라고 하는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밝게 하기를 누른 다음에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이 그림의 사진의 밝기가 바뀌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밝기를 지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색상 자동 조절을 클릭하면 이 사진에 있는 색상이 보기 좋은 색상으로 자동으로 바뀝니다. 대비 자동 조절도 마찬가지로 이 색깔과 색깔 사이의 어떤 대비라고 하는 걸 변경해 주는 기능이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첫 번째 기능들이 이 사진을 편집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기능들이 모여 있는 게 이 첫 번째 탭에 속해 있는 기능들이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사진을 제가 편집해 볼까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탭에서 이런 걸 탭이라고 해요. 여기 두 번째 거를 클릭하면 밝게 하기, 밝은 부분 조절, 어두운 부분 조절, 색상 원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사실 여기 있는 것들 저도 잘 모르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경우엔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그게 뭔지 금방 알 수 있죠. 밝기를 조정하니까 이 친구가 입은 옷 색깔도 드러나네요. 파란색 옷을 입고 있었네요. 그리고 밝은 부분 조절을 하면 밝은 부분에 대해서만 색상이 이렇게 강조가 돼서 보시는 것처럼 어두운 부분은 그대로 있고 밝은 부분만 이렇게 환해지는 거죠. 아주 신기한 기능이죠. 그리고 이거는 이거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밝기를 수정하는 기능이고요. 어두운 부분 조절을 하게 되면 밝은 부분은 놔두고 어두운 부분만 더 어둡거나 더 어둡게 하는 그런 기능이네요. 색상 온도는 이 색깔의 이 사진의 기본적인 색상의 어떤 톤을 바꾸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 사진을 좀 더 다이나믹하고 드라마틱한 느낌으로 변경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기능을 이 세 번째 탭은 이 사진을 여러 가지 느낌으로 바꾸는 건데요. 사진을 한번 좀 바꿔서 해볼까요? 여기에 있는 이 각각의 기능을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별로 불필요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클릭해 보시면 그 기능이 어떤 기능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적용을 누르시면 적용이 되고요. 취소를 누르면 취소가 되는 거예요. 눌러보면 이게 어떤 건지 알 수가 있고요. 각각의 기능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조정하는 바가 있는데 이걸 이용해서 이제 느낌을 조정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건 이제 아웃포커싱을 주는 기능인데 이렇게 하게 되면 그 포커스가 이쪽에 맞춰져 있고 뒤에는 이제 흐릿하게 나오는 거죠. 포커스를 이렇게 바꿔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사진의 중요한 부분을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선명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이런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씩 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런 기능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사진을 신기한 느낌으로 바꿀 수가 있는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기능들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재미있는 효과들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정을 한 다음에 라이브러리로 가기 위해서 여기서 변경사항 적용을 누른 다음에 여기는 저장 버튼을 눌러야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변경한 사항이 적용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